팬데믹을 겪은 미국의 근무 형태가 180도 바뀌어 2023년 말 현재 일주일에 2, 3일 출근하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회사들은 설문조사 결과 주 5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역으로 하루도 나오지 않은 완전 재택근무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완전 재택근무하는 비율은 지난해 34%에서 올해는 단 1%로 급감했다고 CNBC는 밝혔습니다. 팬데믹으로 그로소리 등 대변 서비스를 제외하고 사무실 근무자 등 할 수 없이 급증했던 재택근무는 2021년 44%로 정점을 기록했다가 2022년에는 34%로 줄더니 올해는 1%에 불과해 사실상 전면 폐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응답회사들의 대부분은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를 섞은 하이브리드 근무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일주일에 3일 또는 4일까지 출근하는 회사들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주일에 이틀 또는 사흘 출근시키는 회사들로 비슷한 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합하면 72%가 일주일을 절반씩 나눠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를 섞는 형식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일 또는 사흘 출근할 경우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에 집중되고 있으며 긴 주말 연휴를 즐기기 위한 듯 금요일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을 거쳐 월요일까지 4일 연휴를 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은 협업을 위해 출근하더라도 캐주얼 복장으로 오전만 출근하고 퇴근해 긴 연휴를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선택한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의 생산성이 오히려 더 올라가고 혁신에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고 긍정평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하이브리드 근무가 지속되고 확산될 것으로 확실해 보입니다. 응답회사의 80%나 하이브리드 근무 형식을 채택한 결과 지난 2년간이나 생산성이 오히려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회사들은 팬데믹으로 폐쇄 또는 대폭 축소했던 사무실 공간을 다시 늘리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중소업체들의 절반을 넘는 51%는 사무실 공간을 소폭 늘렸다고 응답했습니다.